사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로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양도 많이 했고 유진테크놀로지 반도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진테크하고 예전에 같이 많이 비교했던 게 원익 IPS 이런 기업들 많이 비교하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캐시카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3D 랜드를 하진 않아요 그런 신규적인 부분이 아니고 원익 IPS는 신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신규적인 부분보다는 디램이 많이 수요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메모리 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유진테크놀나 원익 IPS는 주가 자체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한번 같이 보시면 뭐 3분기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2분기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그죠? 영어로 쓰는 거는 그만큼 조금 더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안 좋은 게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수요가 올라왔다가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자료 밖에 없네요 실적 자료 밖에 지금 요게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실적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 자체가 또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반등은 잘 나타나지 못하고 그냥 행보성으로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조금 더 한국판으로 같이 보시면 매출과 매출 총이 영업이익 자체가 줄었습니다 지금 줄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납품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납품이 제대로 안되면 이렇게 실적이 줄어요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그죠? 그리고 OP도 줄고 있어요 OP가 영업이익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D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큰 상황이에요 이건 조금 과장된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랜드에 대한 거는 그렇게 수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수요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바닷권력에 대한 지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큰 그림으로 유진테크를 잠깐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바닷권력까지 주가는 많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데는 지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수요 자체는 있으니까 그 수요가 또 4분기에는 좀 더 반도체업 항상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최근 시장의 낙폭가대 위주의 시장 분위기니까 반등이 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볼일 없네요 그냥 이런 반도체주들이 현지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저런 IR 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네